은민선 배우님을 위한 팬아트를 한번 그려봤어요 세트니 너무 감동이다 너무 감동해요 혹시 이 중에서 제일 당황해 주는 게 어떤 건지 한 번 물어보세요 제트니를 제일 당황해하는 것은 제일eil 좋은 거잖아요 망설임 없이 앞으로 가고 계신 게 이제 드렸습니다 팬심을 담아서 그렸다는 사실만 전해드리고 싶네요 너무하게 그린 건 아닌지 걱정했었는데 이렇게 1등으로 간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만 사실 제가 아니니까 제가 꼴찌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되게 열심히 그린 건 아니지만 약간 패러디였거든요 패러디였는데도 이게 대사를 썼어야 했는데 꼴찌까지 할 정도는 몰랐는데 이게 꼴찌를 해버리네요 힌트 흐르는 이걸로 인스타에 올릴 포켓 다른 분들 그린 거 보니까 또 일어나서 배우분 너무 상처만 받고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열심히 그렸네요 차 시간 걸렸나? 제가 이렇게 고운 마음씨를 했는데 제가 고르시라고 제가 고르시라고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저 옆자리 선인분께서 인터뷰하기 싫으시다고 해서 네 대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소감이? 소감이? 제 선임은 자꾸 무슨 꿈을 꾸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싸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미션 파일이 네 ames